형태가 있는 것은 언젠가 사라진다 만물이 소곤거리며 웅성되니 시대는 낙엽처럼 변해간다 그대가 밝힌 문명의 불꽃이 이윽고 어둠 속에 잠길 것이다 인간이요 그대들의 종원은 별들의 바다이다 알겠습니다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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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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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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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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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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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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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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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